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만한 성장주 관심 두셔야 될 성장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총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 각각의 투자 아이디어와 특징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강의를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이수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채널톡 추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올해부터 관심들 성장주 두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쿠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 익숙치 않은 종목일 겁니다 지금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많은 지금 엄청난 이익을 지금 거듭해 나가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관심을 둘만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관심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이 쿠콘 종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API라는 이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내 넘버원 금융 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네이버 페이 뭐 카카오페이 토스뱅크 이런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가져다주는 유통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쿠콘이 합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서 단연 독보적인 국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쿠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더 성장할 것 같아 혹은 카카오토스뱅크 등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쿠콘의 기업가치도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대다수의 이제 핀테크 기업들 아시겠지만 PR이 뭐 30배 40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PBR도 마찬가지죠 5배 뭐 6배까지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쿠콘은 아직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의 펀더멘탈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두셔도 좋은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지금 점점 더 더 높은 더 정말 중점된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싶어서 정말 지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는 것과 정확한 데이터를 포착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약에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많은 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할들 정확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유통해주는 역할을 쿠콘이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표를 좀 보게 되시면 사실 쿠콘에 대한 고객사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금융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250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주 고객사로 쿠콘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이커머스, 카드사, 보험사, 벤사 그리고 유통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쿠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향후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 평균 이용자 100만 명이라고 감안했을 때 하루 이용건수 1건 그리고 쿠콘의 핀테크 금융기관의 고객수 100개를 염두를 해두고서 365일을 좀 한번 합산을 좀 해보면 연간 약 365억 건의 쿠콘 데이터를 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뭐겠습니까? 쿠콘의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집중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먼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페이먼트 서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이익률이 적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간편결제 아시죠? 간편결제, 전자금융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2019년 이래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업 비중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 API로 활용해서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라든가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는 거 그리고 대출 중개 서비스 등 마이 데이터 사업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기업의 자금 관리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경비 지출에 대한 관리 서비스까지 같이 이런 특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 표를 보게 되시면 2022년 3분기 기준에 이제 매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먼트 사업이 아직도 51%를 점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연간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데이터 서비스의 비중이 훨씬 더 커져 나갈 겁니다 저는 지금 2025년 2027년까지 내다봤을 때에는 사실 데이터 서비스의 비중이 약 70%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표도 보게 되시면 부분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사실 2019년만 하더라도 이거 보시는 대로 데이터 서비스 비중이 너무나 작았죠 그래서 비중 대략 한 80% 정도가 페이먼트 서비스에서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2018년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시면 2018년 13.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0년 21년 점점 데이터 서비스의 비중이 확대되는 시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수치적으로 눈으로 확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률은 2023년 올해 내년까지 최대 33% 35%까지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는 게 굉장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특허등록 현황 이것도 한번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특허등록 현황 수가 5건에 미달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다는 반면에 2020년도부터 20건이 넘게끔 계속 2022년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프트웨어 저작권 같은 경우는 특허를 누가 더 많이 등록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된 특허를 내려고 여러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지금 쿠콘이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자랑하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쿠콘을 제칠 만한 그런 국내 회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실제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유 현황 비교를 좀 보게 되면 관련된 지금 경쟁사들과 지금 이 특허권만 보더라도 정말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죠 지금 쿠콘 같은 경우가 200건이 넘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A사 B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건도 채 되지 않는 이런 특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성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수출 예를 들어 해외 기업과의 연계적인 부분들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사실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고루 갖출 수 있는 이 쿠콘 입장에서 앞으로 이 데이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특수한 수혜는 쿠콘이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지적 재산권 확보로 연결된 네트워크 망을 토대로 지금 국내 500개 회사 그리고 해외 2천여개 회사와 협력 모델을 그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은 훨씬 더 거래처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면 2017년도부터 영업인율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35%에 육박하는 영업인율이 올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데이터 부분이 지금 압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도표로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터 사업 비중이 늘어날수록 영업인율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사업은 굉장히 기존의 철강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사업과는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철강 같은 것들은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그 후부터 이제 성과를 서서히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비스 사업 같은 건 자본지박적인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유형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관련된 이제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고영업인율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규제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기피하셔야 되는 섹터와 테마가 되어있죠 반면에 정부에서 밀어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철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가 되겠는데요 자 데이터 산업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총리가 데이터 활용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절대 안 되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은 불법적인 걸 의미하겠죠 절대 안 되는 것을 빼고는 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언급까지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보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산업적인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만큼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의 규제가 풀릴 때 비로소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기회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장할 부분들 지금까지는 조금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쿠콘에서 사업적인 부분을 드라이브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꼭 두셔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쌀은 무엇일까라고 모든 IT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딱 한 가지를 꼽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 주력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다면 쿠콘 관련된 종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지금 현재 쿠콘이 가져가는 비즈니스가 사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대로 넓혀나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빅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유통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석해서 더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상품에 대한 것을 추천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빅테크, 핀테크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을 분석할 수 있고 이탈된 고객은 도대체 왜 이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관련된 기술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쿠콘 역시 그런 관련된 특허 기술들이 많다라는 것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빅데이터를 그냥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고객사들에게 주게 된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좋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사업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집행해서라도 확실한 데이터 값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할 겁니다 그 부분을 쿠콘이 해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서비스 영역 확대로 이익률 증가 구간에 지금 돌입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또 투자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쿠콘의 주가 상황인데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뭐 반토막 이상 크게 이제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닷건을 정확하게 형성된 이후부터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는 보통 1, 2년 동안 주가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산업의 규제가 좀 철폐가 되고 완화되고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이익률을 늘려나가고 매출액이 늘려나가는 이러한 시기부터는 당연히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올해의 실적 대비 PER 수치가 겨우 20배다? 저는 이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지금부터 두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나는 PER 10배 이하만 투자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사실 고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성장주를 투자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다수가 지금 10배 이상의 PER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PER의 수치보다는 앞으로 성장 전망이 어떠한가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육성 정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마이 데이터 그리고 이런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성장세를 보시고서 장기적인 성과 과실을 내는 이런 전략들을 잡아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관련된 정보사항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 남겨주시면 채널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HK 이노엔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한국 콜마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전문 의약품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숙취해소무용 컨디션을 아시아 전역에 지금 유통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사실 이게 컨디션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만 잘 팔릴 것 같지만 실제로 베트남 중국 대만 쪽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기록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디션이라는 사업 부분 그리고 전문 의약품 부분까지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HK 이노엔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30호 신약인 K-CAP 때문이었습니다 자 국내 신약이 하나가 출시가 되었는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접근했었던 회사가 바로 HK 이노엔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수출 가속화 단계로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호전이 예상되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K-CAP이라는 제품이 뭐하는 제품이냐면 소화성 괴항용제 시장에서 치료제 개념으로 이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게 되시면 2019년도에 이제 K-CAP이 출시된 이후로 국내에서 약 6%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자 2020년도에 무려 2배 이상 성장한 11% 그리고 21년도에는 14.6% 무려 지금 시장 점유율 15%까지 넘나들 정도로 많은 지금 제품들이 지금 대체 처방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소화성 괴항용제에서 이 K-CAP의 지금 이 성장세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이제 비리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B형 간염 치료제인데 바라크루드라는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독보적인 1등 치료제인데요 지금 앞으로 K-CAP의 독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원장들이 봤을 때 원장과 이제 교수진들이 봤을 때 처방을 할 때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효능이 너무나 좋습니다 효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약 편의성을 굉장히 증진시킨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복약 편의성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루에 3번 먹는 약과 하루에 1번 딱 먹는 약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처방하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K-CAP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에서도 소화성 괴항용제 시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일본 제품 다케다 제약에서 지금 개발한 다케캡이라는 제품을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2016년도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2016년도만 하더라도 약 9%의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 33%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P-CAP, P-CAP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PPI 제재를 대체하게 될 경우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K-CAP에 정말 호재 아닌 호재 소식이 하나가 최근에 들렸었죠 자 위식도영유질환치료제 1월 18일날 중국 의료보험의약품에 등재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2023년 3월부터 24년 12월까지 의료보험 등재가 가능한 부분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당연히 처방을 많이 시작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한번 써보았더니 효과 좋더라 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점유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의료보험에 등재가 됐다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서도 알아줄 수밖에 없을 거고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P캡 계열로 지금 허가를 받은 제품은 두 품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케다 제약의 제품이 하나가 더 있죠 자 중국에 하지만 중국의 현지 임상을 진행한 것은 국내의 K캡이 유일합니다 자 아쉽겠지만 아시아인을 위주로 제품을 만든 것과 아니면 유럽에서도 임상은 마찬가지인데요 유럽 쪽의 사람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임상 중국 임상 이렇게 따로 진행하는 이유도 사람의 어느 정도 선천적인 부분들이 좀 감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 현지 임상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를 높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카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케다 제약 제품보다는 임상적으로 유리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처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케다 제약 제품을 조금 어느 정도 압도하는 실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 PPI 계열을 대체 시에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국내 출시 3년 만에 점유율 15%를 기록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효능이라든가 이런 복약 편의성 정도는 다 검증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약 한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3조 시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매출 쉐어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약 10%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매출액은 무려 3천억 정도가 기록될 수가 있고 만약 5%의 시장 점유를 가져가게 된다면 약 1,500억 정도의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얼마만큼의 시장을 잘 잠식해 나갈지는 추적관찰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이 전체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4년 실적 대비 PR이 20배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침투율 성장률을 대비를 해봤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부채 비율이 50%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바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성장주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킨해 주시거나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전송을 제 이름 세 글자 이수범 전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